하일리아 히텔 1917년 12월 21일에서 1985년 7월 16일 독일의 소설가 제2차 세계대전의 혼란한 사회와 인간을 그린 작품이 많다. 검은 양으로 그룹 47의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1917년 12월 21일 퀄론에서 출생하였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서점의 점원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병으로 종군하여 4번 부상당하였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는 대전의 경험에서 취재한 것이 많다. 또 일상적인 일이면서도 박력이 있고 폭로적인 대화를 통하여 전쟁 중과 전후의 혼란한 사회와 인간을 그렸다. 검은 양 다이 스코젠스키 프로로 그룹 47의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폐허의 문학이라고 불리던 전후 문학의 지도적 작가가 되었다. 반군국주의자, 가톨릭 좌파로서 작품을 통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현실 변혁을 꾀하였다. 또한 희생자와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애정 및 도덕적 구원을 줌으로써 그의 작품은 폭넓은 독자층을 얻었다. 주요 저서의 열차는 정시에 도착하였다. 더 저그오 펑크틀리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언두 세그트 퀸 인지지즈 워트 9시 반에 당구 빌라드 엄 홀브 젠 어떤 어립광대의 견해 엔시치텐 인지 클라운즈 등이 있으며 그 밖에 많은 단편과 라디오 드라마, 평론이 있다. 1971에서 1974년 국제 팬클럽 회장을 지냈으며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서울시 에피소드 1.6시 반의 전문 태아 한강을 수상하였다. 서울시 에피소드 1.6시 반에 당구 빌라드 엄 홀드 3.7시 반에 당구 빌라드 1.5시 반에 당구 빌라드 3.7시 반입니다.